메시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1986년 이후 36년 만에 아르헨티나 조국의 월드컵 우승컵을 안겼다. 메시가 5살 때 만날 소꿉친구로 유명한 로크소는 월드컵 사전 후기 끝에 트로피를 손에 넣은 메시 고마워라고 인사했다. 두 사람은 2017년 결혼한 뒤 티아고 마테오 시로세 아들을 뒀다. 메시 아내 로크소는 자신의 SNS를 통해 소감을 전했는데 그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토록 월드컵 우승을 얻고 싶었던 것을 알고 있다. 우승하기까지 힘들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어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마침내 월드 챔피언이 됐다라며 메시의 세 아들과 로크소 본인이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이번 월드컵 우승으로 축구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챔피언스 리그, 발롱도르, 올림픽 금메달을 모두 획득하며 새로운 축구의 신으로 등극했다. 카타르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린 아르헨티나 메시가 SNS이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는 여성의 모습을 공개했다. 아르헨티나는 프랑스와의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무승구 이후 승부차기 끝에 4대2로 이겼다. 결승전에서 메시는 멀티골을 터뜨리며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끌었다. 메시는 SNS를 통해 나를 믿어준 가족과 모든 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하나로 뭉쳤을 때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아르헨티나가 해냈다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가 해냈다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가 해냈다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가 해냈다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스마트다.